제가 슬럼프 있는 어느 날 그 사수님 피디님이 그런 거예요 영철아 너무 강호동 신동엽 저기 유재석 형처럼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다 김영철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자꾸 그 선배들처럼 롤모델을 정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니 하하닷컴이라고 사이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고 기회가 되면 그 Just4Lab이라는 캐나다 몬트로 코미디 페스티벌 사이트에 있는데 시간 되고 경제적인 여유 되고 하면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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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청이 들리는 것처럼 어떤 누군가는 툭 던졌는데 나는 그게 너무 신선하게 몬트로리라는 나라에서 코미디 페스티벌이 있지만 제가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대회를 나가보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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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 대회를 내가 나갔잖아 2003년도에 그래서 몬트로리를 갔다가 몬트로에서 이런 야외 무대 그 다음 실내 무대에 있는데 한 12박 13일 동안 갔는데요 여러분 못 알아 듣는 말을 12일 동안 13일 동안 있으면 그 마음 허해지는 느낌 진짜 영어를 아무것도 못 알아 앞에 인사만 딱 알아들었어 Ladies and gentlemen, I'm from New York Wow, 몬트로 is a really nice sweater But you don't have to relax but I'm not sure what I'm going to do with you Yeah Yeah 그러면 지금 딱 여러분 웃는 것처럼 남들 웃을 때 웃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잖아 안 웃고 가만히 앉아있는 동양인의 모습을 너무 보여주기 싫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웃게 되는데 웃음도 강, 중, 약을 나뉘더라고요 아무데나 웃을 수 없으니까 남들이 약하고 웃으면 나도 하하하하하 또 중 하하하하하 남들이 박수 치고 웃으면 나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달아, 나 정말 I wan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median 난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한국 가서 영화학원 먼저 다닐게 그리고 그 꿈 약속 꼭 짓기로 10년 뒤에 꼭 올게 난 자꾸 무슨 10년 뒤에 무슨 그림을 자꾸 그리나 봐 그래서 10년 뒤에 여기로 오겠다고 다짐을 하고 한국에 갔어요 구글 검색창에 What do you want to be? 먼저 딱 있더라고요 그걸 딱 검색했어요 여러분 What do you want to be?가 뭐예요? 뭐가 되고 싶으세요잖아요 그런데 꿈을 이룬 제가 다시 What do you want to be?를 보니까 나는 꿈을 이루는데 다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해서 영어로 문장을 만들었죠 I want to become an international comedian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기 위해서 제 마음속으로 뱉어낸 것뿐만 아니라 저는 공공연하게 방송에서도 저 미국 간다, 헐리우드 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꿈은 뱉어내셔야 된대요 파울로 코엘리어 연금술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필독서라고 생각했고 진정으로 내가 간절히 그냥 하면 안 돼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온 우주가 그걸 도와줄 걸세 라는 메시지인데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제가 믿고 저는 간절히 바랬거든요 간절히 인터내셔널 코미디언이 되고 싶어 했었고 그렇게 되려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간절히 간절히 원해서 계속 뱉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뱉어내다 보니까 사실은 저 여러분 홍진영 씨가 작곡에 대한 따르릉을 제가 부르게 됐잖아요 제가 사실은 윤종신 형한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월간 윤종신을 내가 계속 부르겠다고 했어요 근데 종신 형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월간 윤종신은 뮤디션이 하는 건데 아니면 그럼 음반을 내주던가 맨날 그랬어요 사람들이 미스틱에 들어온 거 내가 다 가수가 된다고 나온지 안단 말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종신 형한테 귀에 박혔는지 홍진영 씨가 라디오스타에서 제가 따르릉을 내가 니 오빠야 이 부분을 호경하는 오빠는데 호경하는 오빠가 안 한대요 하는 순간 바로 윤종신 형의 정강 스코어 같은 스코어로 바로 그럼 영철이죠 영철이 트로트 행사하고 싶어해 노래 부르고 싶어해 내일 전화 갈 거야 저는 또 바로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실행에 옮기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내일 전화 갈 거야 해서 내일 전화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내일 전화를 했어요 진영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난 무조건 할게 그랬고 호경완도 갑자기 전화 왔대잖아요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도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둘이 오디션을 붙였고 노래를 했고 댓글이 한 7천 개가 달렸는데 5,500명이 저를 택해줬죠 8대 1로 여러분 뱉어낸 결과 사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몬트리오를 가는 약속은 못 지켰습니다만 혹시 작년 4월 달에 나 혼자 산다를 보면 제가 호주 멜버른 코미디 페스티벌 나간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뱉어낸 결과 그 작가가 전해 전해 들어서 오빠 옛날에 무슨 코미디 페스티벌 나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오! 그런데 몬트리올은 그러면 2013년에 가야만이 사실 제가 약속을 지키는 건데 13년이 지나긴 했죠 오빠 멜버른에 이런 코미디 페스티벌 있는데 오빠 나가볼까? 해보자 그래서 뒤늦게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를 나가서 너무너무 떨렸던 게 처음으로 영어로 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게 무대에서 영어를 까먹으면 어떡할까가 첫 번째 가장 큰 걱정 두 번째는 근데 올라갔는데 안 웃으면 어떡해요? 6분 동안 아무도 안 웃는 거 그것도 미치겠는 거예요 그랬더니 PD님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산다 PD가 형 대사만 까먹지 마라 올라가서 6분 대사만 하고 안 웃기는 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자막에 우리가 그렇게 써줄게 내가 이 무대에 서는 게 꿈이지 웃긴다고는 안 했잖아요 제가 어쨌든 호주 사람을 웃기겠다고 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 무대에 서는 게 제가 꿈이라고 그랬죠 언제 내가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할 거라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거기는 이렇게 가면 지금 아까 우리 햇볕 때문에 인상 썼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냥 몸들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아줌마는 이러고 있어 그냥 그냥 I'm a comedian from Korea South Korea 나만 해도 나만이라고 해도 빵빵 터져 김정은하고 난 아무 관계가 없어요 I don't relate to 김정은 해도 그냥 빵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6분간 무사히 마치고 저는 그때 뱉어냈던 그 꿈을 이뤄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은 오늘부터 계속 계속 뱉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특히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한테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기에 여건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서도 될 수 없고 나라가 도와주지 않고 사회가 도와주지 않고 친구가 도와주지 않고 가족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저의 생각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일에 작은 성공에 너무 만족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TV나 방송이나 스포츠나 어디를 막론하고 잠깐 처음에 뭐 좀 잘 된 것 같은데 건방 떨고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을 여러분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굉장히 냉정한 사람만이 저는 이 어려운 상황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해요 남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십시오 내가 아닌 남에게는 정말 관대하게 무엇이든지 이해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대신 자기 자신에게는 최대한 냉정해지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반대로 너무 관대하게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나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해 나는 이 정도로 되게 잘하는 것 같애라고 일찍 조금 도취된다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본인의 꿈을 위해서 두벅두벅 걸어나가실 때 제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없이 본인들에게 좀 냉정해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만이 성공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사실 이게 주제 넘게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대해서 냉정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제 성격상 이게 맞지 않는데 저희가 벌써 44시거든요 44시래서 참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예전을 생각해보고 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치열하게 자기 자신한테 냉정한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얘기를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된다면 뻥치고 싶지 않아요 무책임하게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응원한다 무슨 뭐 아프니까 어쩌고 뭐 이런 다 파는 거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가 청춘 젊은 분들한테 그냥 점수 따고 좋은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즐기면 뭐 다 된다 즐겨서 절대 안 됩니다 즐겨서 되는 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즐기는 거에 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즐겨서 뭘 이뤄낼 수 있는 건 저는 단언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응원한다 여러분들의 물론 응원합니다 당연히 응원하죠 근데 무책임하게 뭐 즐기는 자를 뭐 노력하는 자가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간다 완전 뻥이에요 TV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지? 음 저는 정말 그럴 때마다 분노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진실이에요 네 물론 개인 간의 차이가 있겠죠 자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바라지 않고 나는 그냥 즐겁게 살래 돈이 많이 없어도 되고 나는 내 가족이랑 즐겁게 살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 꿈을 어느 정도 이뤄보겠다라고 이뤄내겠다 어느 정도 내가 내가 원하는 곳까지 가보고 싶은 분들한테 그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즐겨서 되는 거 없습니다 아 즐기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매일 뛰고 그렇게 힘들게 저희 농구 한 번 하면 3키로 빠지거든요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나는 이게 너무 즐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극한의 고통이 너무 즐겁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를 고통스럽지 않고 나는 너무 이게 즐거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사실 가식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정말 냉정하게 자신에게 냉정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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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